자, 안녕! 약방에 더 50가지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상관없는 게 주변을 받은 게 더 큰 특혜로야 다리에 수도 있는데요. 특히 특혜로는 행사와 수단 없이도 다가에서 행사와 수단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. 의지로는 액티로 입구에 의해서 이라사에 도움이 되었는데요. 그럼? 그럼, 두 번째는? 그럼, 깜짝깜짝이야. 드디어? 네, 네, 네. 네, 네. 먹고 갈 거야? 네, 네. 먹고 갈까요? 몇 분이에요? 4개까지 3분? 네. 우리 가게는 넓은데 고맙습니다. 어디요? 오른쪽 저 앞부분에 순인에 불렀다고. 아, 그리로 가요? 네. 가게 지금 많이 비었어요. 아, 맛있다. 가자. 오, 많아. 오, 많아. 아, 하하하. 상룡이 몇시야. 상룡이 몇시야. 고춧가루